9.4.9 초대석 순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20일 남았는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남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영도 지도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퀴즈 맞춰주시면 5분께 선물 드리겠는데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선관위는 상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신고센터 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112, 2번 119, 3번 1390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1309번과 헷갈리고 있는데요. 1번 112, 2번 119, 3번 1390번 중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공구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운동 언제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7일부터 후보자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점점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은 5월 8일까지 총 22일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후보자는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서 연설대담, 현수막, 후보자 초청, 대담판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의 경우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유권자들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된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호폐,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막내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서 확성장치가 아닌 말로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선을 할 수 있으며 수당이나 대가 없이 후보자의 자원봉사 활동도 자원봉사장으로도 그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 종신의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일부에서는 향후에 동창회 등 모임은 무조건 그렇게 검지되는 걸로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순수한 향후에 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은 언제든지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이런 모임은 가능한데 또 반상회는 할 수가 없네요. 네. 반상회 자체는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보다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과거에는 선거일 당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화폐, SNS 등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선거운동 투표지원을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차고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밀투표입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진영에서는 요즘 여론조사 결과에도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겠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여론조사에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인 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재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 또한 이를 인용해 가지고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사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서면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만 공표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신고와 등록 없이 여론조사나 모의투표 인기투표 등 어떤 방식이든 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장을 투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포 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 또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sns가 워낙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가 아닐까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엄정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나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비방 흑색 선전 행위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방 흑색 전담 테스포 tf팀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은 위법성 판단과 위법행위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자료수집 검토반과 위법한 비방 흑색 선전 행위에 대해 조사 조치를 담당하는 조사 조치반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sns 이용한 대선 입법 의원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서 sns 게시장을 검찰에 그렇게 고발한 예도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비방 흑색 선전 행위 단속과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 행위 중에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운영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배수 및 기부 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변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서 지나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위원회는 상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139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고 제보의 경우에 그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가 되며 자수의 경우에는 건품을 전달하는 사람은 거형을 강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합니다. 네. 아울러 그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범죄 행위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군의비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군의비위원회의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그렇게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믿고 안심하고 국번 없이 1390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기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이번 대선에 대한 선관위의 가구와 더불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위원회의 19대 대통령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투개표 등 절차 사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등 헌법과 공직선거법상에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입후보자에게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유권자에게는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회수하는 비방학식 선진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에 회복되지 않고 건폼향응제공 등 불법선거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심의 내 자신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3144 애청자 전국민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고해서 내 손으로 꼭 뽑아주세요. 저 역시도 동참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697 애청자께서는 또 함께하고 계시나 봅니다. 22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9978 애청자 선거는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공정선거 뿌리 내려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비단 이런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사구 조대서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김영도 지로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